네, 수고하십니다. 리더십 지방자치 부문을 수상하게 계신 우리 충북 영동 박세호 교수님, 자리에 있어 오셨습니다. 네, 저는 충청북도 해남단에 위치한 소백산 중령에 위치한 꿈과 희망의 땅 또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 문서 박세봉입니다. 오늘 이렇게 저에게 큰 성을 주신 것은 지역인들에게 더 다섯 봉사하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지역은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발전에 같이 동참하는 한 매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가장 꽃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신 분이세요. 네, 나오신 김에 기념차를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. 네, 활짝 웃어주시고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